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잘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는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몸 컨디션이 아니라 멘탈적인 컨디션이라 하죠. 처음으로 밴딩, 로딩, 수분 조절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좀 있으시던가요? 효과 있는지를 일단 컴핀 칠 때 볼 수 있어서 그러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몬진 프로 때 비교 심사 때 컨디셔닝이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떠실 것 같으실까요? 오늘은 컨디셔닝은 문제하고 사이즈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여기저기 촬영도 많고 바빠 보이시던데 한 달 동안 시합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존에 먹던 탄수화물보다 완전 줄어가면서 거의 3분의 1로 줄였어요. 그렇게 극저탄하면서 밴딩, 로딩 가져가고 시합 준비는 틈틈이 중간중간 남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했습니다. 컨디셔닝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거네요? 이번에 다이어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달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습니까? 컨디션 면에서는 확실히 그럴 텐데 이제 사이즈가 줄을 거기 때문에 도형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합 이후에 앞으로 시합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 기회가 되면은 밴드웨이 더 내추럴 프로쇼나 이런 것들도 매일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힘을 내고 운동하다가도 힘 떨어져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